이번 영상은 치킨 한 마리 값으로 운전자 보험과 화재보험을 준비하는 영상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 2억원, 변호사 비용과 벌금은 각각 3천만원으로 빵빵하게 필수담보를 준비하고 주택화재보험에서는 대물 20억, 대인 1억원의 배상책임과 자신의 화재손해 1억 3천만원 및 도난손해 2천만원, 급배수 누출손해 500만원, 화재임식어주비 10만원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 홍보나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 제공과 저의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보험 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먼저 운전자 보험부터 살펴볼 텐데요. 저렴한 보험료로 만일의 사고에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 보험인데 소속 만능주의로 흘러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선 더욱 절실합니다. 최근 2억원까지 임상된 형사합의금과 3천만원까지 가능한 변호사선인 비용과 벌금 등 필수 담보는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장 대상에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며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주고 다음번 보험료는 할증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하면 운전자에게는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면허 취소 등 행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보통 격리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형사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이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에 대해 보장을 받으며 보험료일증은 없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형사합의금인 교통사고 처리비용, 방어비용인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형사적 책임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뺑소니 사고, 물피도주, 공공재 파손, 그리고 중상의 사고인데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형사처벌 시 있게 되는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초과하는 속도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자동차 화물 고정조치 위반 등입니다. 다만 무면허 사고와 음주사고는 보험으로 보장이 안되므로 어떤 경우라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하여 운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내용은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전국에 1만6천 곳이 넘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피해를 입힌 사고 발생한다면 적극적인 형사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럴 때 2억원 정도의 형사합의금과 3천만원의 벌금을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물피도주와 공공재 파손을 알아보겠습니다. 물피도주란 주 정차된 차를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이며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15점에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공재 파손은 차량 운행 중 가드레일 가로등 가로수 등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되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재 파손으로 벌금을 처분 받았다면 운전자 보험의 대물 벌금 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운전자 보험 필수 담보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 벌금 담보의 변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이때 내가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 부족하다면 최대한 빠른 보완을 권해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최대한 보장받는 데는 1만원이면 충분합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는 형사합의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고 가입금액은 3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중복 보상되어 좋습니다. 그 이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는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하며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동승자 보상과 선지급은 2017년 3월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담보 중 하나이므로 1억원 미만이라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중 6주 미만 사고에 대해서는 2020년 4월부터 보장이 가능해졌고 가입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는 작은 사고에도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없다면 추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는 방어비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고 가입금액은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중복 보상되어 좋습니다. 그 이후 변호사선 임비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는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 가능하며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역시 사회 전반적으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충분한 금액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전자 벌금은 대인과 대물로 나뉘는데 대인 벌금은 2020년 4월 이후 스쿨 존사고 시 최고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2021년 4월 이후부터 선지급 가능합니다. 선지급 이전에는 벌금 납부 상황이면 가입자가 자기 돈으로 먼저 납부 후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해야 함으로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대물벌금은 2019년 1월부터 500만원 보장 가능합니다. 이어서 운전자 보험 최근 동향을 간단히 보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하고 자동차 부상치료비가 14급일 때 최대 100만원도 가능하며 무과실일 때 자동차 부상치료비 50만원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만 아니면 가입 가능한 사고력 무고지 플랜도 있고 교통벌금도 선지급되며 피해자 부상치료비 담보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수차례 개정되면서 최신 보험으로 리모델링할 필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2009년 9월 이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경우는 정액 보상되어 중복지급되는 형사합의 금담보와 방어비용 담보를 살려서 보험을 깨지 않고 보완하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둘째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됩니다. 셋째 두개 이상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으로 받지 못합니다. 넷째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합니다. 다섯째 형사합의금, 변호사합의용, 벌금이 운전자 보험의 핵심 담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주택화재보험에 대해서 주요담보들을 중심으로 살펴볼텐데요. 먼저 손해와 배상책임 두가지 개념을 먼저 정리한 후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손해는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즉 담보 이름에 공공손해라고 들어가 있으면 아 이것은 피보험자인 나 자신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상책임은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즉 배상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담보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 자신의 손해는 해당이 없습니다. 폭발을 포함한 화재 배상책임은 주택화재보험의 가장 중요한 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임으로 다른 사람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고 그 내용은 보험에 가입한 주택에서 화쇄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대물사고 보상한도는 1사고당 20억원이고 대인배상한도는 1인당 1억원입니다. 화재 배상책임에서 대인배상은 사망과 부상등급별 그리고 후유장애등급별로 보상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시는 1인당 1억원 보상 가능하고 부상등급별로는 1급 2000만원부터 14급 80만원 한도까지 그 정도에 따라 보상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후유장애등급별로도 1급 1억원부터 14급 630만원 한도까지 그 정도에 따라 보상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는 1사고당 20억원 한도까지 실손보상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화재손해인데 화재손해담보는 손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 피보험자 자신에 대한 보상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화재손해담보는 화재, 폭발 및 파혈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에 대해 가입한도로 보상합니다. 직접손해는 화재로 인해 직접적으로 타거나 그 의림을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소방손해는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 발생한 손해로, 예를 들면 가전제품이 물에 젖어 망가진 손해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피난손해는 화재로 인해 해당 장소에 머무를 수 없고 다른 장소에 있게 됨으로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화재손해의 구체적담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은 화재현장에 남은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이며, 내용은 청소이지만 토양, 대기, 수질오염 제거 비용과 자의 실현 후 폐기물 처리 비용은 잔존물 제거 비용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손해방지 비용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위권 보존비용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잔존물 보존비용이라 함은 잔존물을 보존하기 위한 비용이고, 기타 협력 비용은 손해에게 10% 안도로 인정됩니다.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담보도 역시 피보험자 자신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내용은 급배수시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급배수시설 자체의 교체비용이나 수리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특히 누수로 아랫집 등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안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런 누수사고로 타인의 주택 등에 끼친 손해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실손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담보입니다. 화재, 벼락,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인 주택의 1일 이상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주택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시거주비를 보상합니다.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90일간만 보상하고 1일당 10만원 한도입니다. 본인과 동거가족이 이용한 숙박시설의 숙박비와 음식점에서 지출한 직대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화재벌금 담보는 아주 저렴하여 겨우 몇 권이면 됩니다. 때문에 주택화재보험 가입시에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벌금의 확정 판결시에 일사고당 다음에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는데 형법 제170조의 실화에 의한 벌금인 경우는 1,500만원 한도이고 형법 제171조 중실화에 의한 벌금일 때는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가전제품 보장 수리비용 담보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구내에 있는 12대 가전제품에 전기적, 기계적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한 때 보상합니다. 때문에 던진다거나 충격을 가하여 발생한 고장은 보상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의 공식 국내 AS 지정점에서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실비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 2만원이 있고 가입일 60일 이내는 면책이고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초과된 제품도 보상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12대 가전제품에는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가 해당됩니다. 도난손해는 보험목적물이 강도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또는 파손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도난손해에는 일반과제와 명기과제로 나뉩니다. 도난손해 담보에 목적물이 될 수 없는 것에는 통화, 기념주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민 이와 비슷한 것이 있고 자동차도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명기과제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데 귀금속, 귀중품, 보호,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귀중품이란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인 물품을 말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관할경찰서장 발행에 도난신고 확인원이 필요합니다. 붕괴, 침강, 사태손해 담보는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물에 손해 발생한 경우에 보상합니다. 붕괴는 외부적인 힘이 아닌 통상적 용도로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하며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침강의 원인은 붕괴와 동일하며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태는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붕괴, 침강, 사태손해 담보는 보험료가 제법 비싼 편이므로 보험료에 민감한 경우는 담보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 보험과 주택화재 보험을 한 증권으로 묶어서 구성한 예시를 볼텐데요. 주요 담보 구성과 담보별 보험료 그리고 전체 보험료까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원,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500만원,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3천만원, 자가용 운전자 대인 벌금 3천만원, 자가용 운전자 대물벌금 500만원으로 하여 운전자 보험의 핵심 담보로만 구성하였습니다. 담보별 보험료를 확인해보면 50세남자 20년 갱신형 기준이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원 보장받는데 3,766원,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500만원의 보험료는 1,214원, 변호사 선임 비용 3천만원 보장에는 333원, 대인벌금 3천만원 보장에는 272원, 대물벌금 500만원 보장에는 42원이 소요됩니다. 엄청 저렴한 보험료로 강력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주택화재 주요 담보 구성은 폭발포함 화재대인배상책임 1억원, 폭발포함 화재대물배상책임 20억원, 화재손해 1억 3천만원, 급배수 누출손해 500만원,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10만원, 화재벌금 2천만원, 12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 1백만원, 일반가재 도난손해 2천만원, 명기가재 도난손해 500만원, 붐대,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1억 3천만원입니다. 아파트 60제곱미터 기준으로 각 담보별 보험료를 보면, 화재배상책임 대물 20억과 대인 1억 보장에 드는 보험료는 고작 75원밖에 안되고, 화재손해 1억 3천만원 보장에는 1,560원입니다.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500만원 보장에 4,712원,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10만원 보장에 64원, 화재벌금 2천만원 보장에 3원, 12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 1백만원 보장에 2,175원, 일반가재 도난손해 2천만원 보장에 1,340원, 명기가재 도난손해 500만원 보장에 685원, 붐대 침강리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2억 3천만원 보장에 3,510원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운전자보험과 주택화재보험을 한증권에 동시에 묶어서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보면, 운전자보험보험료는 8,403원이고, 주택화재보험보험료는 8,436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총 보험료만 6,839원으로 운전자보험과 주택화재보험을 실속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화재보험에서 붐대 침강 및 사태손해 담보는 제외한 보험료입니다. 서서히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주택화재보험은 해당 사고 발생시 부담해야 할 심각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대비하게 해주는 필수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비싼 보험료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핵심적인 담보 구성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한꺼번에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한 후에 이사하였을 경우 통지 임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 본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이나 사업장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집을 이사하였거나 사업장 이전을 하였다면, 절대 잊지 말고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주소 변경을 꼭 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해두지 않으면 화재사고 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대부분 실손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보장 범위가 넓은 유용한 보험입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폭넓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사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그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